옳지 오우 잘한다 손톱 좀 세우고 조금 더 세우고 그렇지 야니야 얼굴 보여줘 오늘 2번 더 아까 하나 더 해보자 양손 2번 해보자 손 딱 건반에서 멀어지고 옳지 조금 올려서 수평 만들자 손톱 손톱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유 잘했다 야니야 얼굴 보여줘 요렇게 해봐 잘했어 우리 내일 또 추자